이거는 뭐예요? 여기 이제 우리 성유리 아기 4살짜리 아이인데요. 아기랑 놀아주려고. 아니 어머님도 이렇게 손녀들, 손자들 많이 돌보셨을 거 아니에요? 돌봤지, 40명이요 우리도. 뭘 해서 놀아주는 게 제일 애들이 좋아하던가요? 애들은 뭐 업어주는 거 좋아했죠. 업어주는 거? 지금은 그런 거 싫어한다 그러더라. 업어주는 거 좋아하던데요. 네 살인데 남자아이인데 업어주는 거. 또 다른 거 어떤 것도? 맛있는 거 사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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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아이들이니까. 감사합니다 어머니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살펴 가세요. 안녕하세요. 홍준아. 홍준아. 홍준아 왔어.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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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일로와 일로와. 23kg 더 되는 거 같아. 뭐요 뭐요 뭐요? 다지무침하고 오렌지 꼭꼭 씹어서 잘 먹었다고 꼭 얘기해달래요. 아 그랬어? 네. 가진무침 잘 먹었어? 네. 아유. 휴식하게 걸어갔다 와요? 네. 자 키포도 타고 가자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기분 좋아 보이네. 아유. 친구들이야. 헬로 빵빵 가야지. 아니야. 자 헬로 빵빵 가자. 어? 키포도 타고 헬로 빵빵 가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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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거 할머니 거야? 응 할머니 건데 아저씨가 오늘 내가 대신 했어야 돼. 어? 헬로 빵빵 갈까? 응. 잘 타? 이렇게. 헬로 빵빵 어딘 줄 알아? 어. 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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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잘 타네 흥률이. 삼촌이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가면 돼. 그러면 자동차 타고 물고기 잡고. 응. 스카이 팡팡 하자. 네. 아유 말 잘 들어 우리. 진짜 재밌겠다. 재밌겠지? 응. 진짜 신나겠네. 아우 저렇게 신나나? 보는 나라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. 야 나도 이참에 한번 좀 동의 대고 한번 가볼까? 성진아. 이거 타 이거 타. 안녕하세요. 성진아 이거 타. 어? 키포도 타. 싫어. 어? 삼촌이 타? 응. 삼촌이 타? 어? 삼촌이 타? 응. 아자아자아자. 파인애플 먹고 싶어? 아니. 가서 좀 이따가 좀 이따가. 아 따가워. 아 따가워. 양파 참을. 키위. 이거 망고 키위. 파인애플. 파인애플. 이건 뭐야 노란 거는? 노란 거 바나나. 이거 빨간 거는 뭐야? 와. 와 따가워. 따가워. 빨간 거는 뭐야? 초록색. 수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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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단해. 이거 통통통 내는 거야? 통통통. 어. 이거 단단. 토마토. 방울토마토. 방울토마토. 안 돼. 아유 성유리 아주 씩씩하네. 왜요? 아유 지치지도 않고. 어? 그치. 아이고. 버스. 어? 버스 정류장이야. 여기 차 타고 가자. 어? 어?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. 아저씨 거의 다 왔대? 어 거의 다 왔대. 진짜? 어? 진짜. 못됐어. 왜요? 차 타고 가면 빠른데. 어. 아저씨들이 못됐어. 고생 시키고. 어? 아니야. 아니야? 아저씨. 아저씨 좋다고 해요. 아 나쁜 아저씨 아니야? 어. 그래? 애쁘다. 아니 성유리를 이렇게 걷게 해. 힘들게 해. 차 타고 오면. 빵빵 타고 오면 금방인데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어? 성유리아. 삼초랑 같이 가자. 삼촌이 지쳤다. 어? 삼촌이 지쳤다. 삼촌이 지쳤어. 얼마.